자기가 좀 싸보지네 진짜 아 근데 이거 잘 못해 얘들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의체는 안할게 귀찮은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못해서 보고 해야 되거든 제가 또 찾아야 돼 고양이송 리액션 아 이걸 해야 된다니 얘들아 안녕 일단 미리 얘기를 할게 맞아용 소리가 뭐야 일단은 나는 개못하니까 일단 미리 좀 웃어놔 알겠지 아 나 개못해 나 진짜 화이팅 아직 트라이팟단계라 잘 못해 화이팅 잠깐만 물 한잔 마시고 아직 반숙도 안 돼서 트라이팟단계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에어컨 에어컨 밀 틀어놔야겠다 화이팅 해볼게요 웃지말 아 야 기다려봐 현타게이지 관리해야 되거든 잠깐만 미안한데 나 현타게이지 관리좀 할게 오케이 됐다 현타게이지 화이팅 화이팅 아 미안한데 진짜 못하겠어 잠깐만 안까봐 안까봐 다시 할게 미안해 미안해 아 엄마 고양이 소릴 내봐 같이 냐 냐 냐 냐 냐 내게 애교 부리며 할콤 냐 냐 냐 냐 냐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빠져 사랑한다고 해줘 냐 냐 냐 냐 냐 매일 나를 꼭 안아줘 함께해서 소중한 일뿐일초 내겐 너뿐이야 나보다 더 잘할거야 넌 내 이야기 속 주인공 때론 고양이처럼 뒹굴고 기분이 나쁠 땐 막 봐도 돼 다정한 너에게 내 마음 사르르 녹아 너의 고양이가 될래 냐 냐 냐 고양이 소릴 내봐 같이 냐 냐 냐 냐 냐 냐 내게 애교 부리며 할콤 냐 냐 냐 냐 냐 냐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빠져 사랑한다고 해줘 냐 냐 냐 냐 고양이 소릴 내봐 같이 냐 냐 냐 냐 냐 같이 냐 냐 냐 냐 냐 냐 너의 외투를 입고 이 향기를 맡을래 너의 고양이 되어 너의 품에 잠들래 나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goes on 댁스 ondern 부 contacts 나 정말 Erst presume 볼 어둠 비 배추를 입고 네 향기를 마칠래 너의 고향이 되어 너의 고향에 잠들래 연습을 안했는데 어떻게 잘해 어? 어? 님들어? 공략 안보호하면 깰 수 있어? 군단장? 어? 전혀 성장하지 않았구나 고프 세이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연습 못하겠어 아니 혼자서 연습이라고 하고 있으면 아 나 지금 뭐하고 있는가? 암튼 호환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기 가볼래? 관문이 안 맞다는데? 왜 반숙팟을 타다 가시는 거죠? 너 나와 너 나와 연담할까 우리? 아 리액션을 개못하는데 나 너무 부끄러워 아니 공을 더 왜 붙여 붙이지 마 아니 그 뭐지? 아하 그 여러분들 리액션 할게요 항마력 좀 떨리시는 분들은 잠깐 눈과 귀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메뉴는 고양이송과 서쿠란보 밖에 없습니다 고르세요 창조야 창조야 그를 왜 발동시켜 애교? 아씨 아 나 애교 잘 못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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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두 먹는 것 봐 개 야무지게 먹네 만두 너무 야무지게 먹는데 야 리액션 시킬 거 없으면 나 그냥 간다 얘들아 아 날 막 가는? 지금 해야되지 않을까? 나 발탄 트라이팟 갈 거야 아니 야 아니 꼭 조용히 일단 이렇게 나오네 이거 맞냐? 아니 아 뭐 찢어먹어야 나 얘들아 킹받게 하네 이거 맞냐 진짜? 아 이거 날목목핑이야 아 진짜 킹받네 진짜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짓인데 이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개 킹받는구나 야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벌써부터 리액션할 생각에 싱글벙글한 표정이다 뭘 싱글벙글해요 아 애들한테 너무 나쁜 걸 알려줬는데 내가 아 뭘 즐겨 내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진짜 와 라구할 뻔 와 씨 아 쌀 야 쌀 나와 야 쌀이라니 와 나 진짜 억울하네 이러고 또 라구할 뻔하면 너 진짜 이씨 라구할 뻔 물결표 키키 너 누구니? 나와볼래? 야 나와 나오라고 아니야 아이고 빨리 골라봐 나 발탄 가야 돼 얘들아 빨리하고 가게 30분까지 안정하면 나 간다 그냥 날 모갈게 슉슉슉슉슉 그만해 너 진짜 너 잡히면 꿀방 100대야 애교해달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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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에는 사쿨럼보가 낫지않나 얘들아? 무슨 애교야 미쳤어? 아니야 아니야 사쿨럼보 하자 아니 애교할 줄 모른다고 뭐 뭐라면 배울지지 아니 예시를 줘봐 예시 주면 못한다고? 할 줄 모르면 트라이해 나 갖고와봐 링크라도 띄워봐 손바아랑 타락나고? 아니 링크 띄워봐 후원하지 말고 링크 띄워봐 저거 반항하냐고? 아... 잠깐만 아니 뭐 좀 야야야야야야야 저거 맞아? 아앗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 미쳤다 야 이거는 부사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야 이거 맞아? 맞냐 얘들아? 아 스트레스 받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 더 말고 그냥 쉽게 가자 저거 해야돼? 아니 저거 해야돼? 아 이거 못하신다고 하시면 더 악덕한 것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악덕한게 뭔데? 뭐 얼마나 극한의 꼴을 시키려고 그래 어? 아 봐줄때 해라 본 교관들은 한우윤님이 하는 것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꾸 이러면 내가 악마가 되어버리는 거야 알아? 아니 이게 가장 선량한 거라고? 도대체 얼마나 악덕한 걸 시키려고 그래 나한테? 어? 이씨 와 미쳤다 편타게이지 관리 좀 하고 와 아니 나는 진짜 살면서 저런 애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해등을 시킨다고? 와 이게 레벨 1이라고? 아니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추려한 날에 해야돼? 어? 아니 개추려한 날에 해야돼? 어? 아니 뭐가 행복해 아니 저거 해야돼요? 저거 해야돼? 아 그러나 그냥 차라리 사쿠럼블을 두번 추는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? 아 저거 진짜 아니야 얘들아 저 정도면 지나가던 우리 할머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신세 되시네요 좀 죄송한데 아니 좀 해볼게 야 근데 저거 대사를 내가 못 외워서 그러는데 저 대사 좀 쳐줄래? 잠깐만 저기 우유님도 할 수 있습니다 키키에 해볼게 얘들아 너네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럼 안전다 나도 충격이니까 잠깐 현타게이지 좀 관리할게 미안 해볼게 후원 감사합니다 나 예쁜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엄마 다시 할게 아 엄마 다시 할게 아 얘들아 나 나 예쁜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척 엄마 나 예쁜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나는 예쁜척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건데 아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빨 이빨 다시 해볼게 얘들아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사장님 벽에 힘 좀 빼요 야 다 조용해 지금 내가 제일 힘드니까 오케이 다시 한타계기지 관리 한타계기지 관리를 하고 응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아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야 연기하는데 방해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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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시발 야 그만해 이제 뭔 억양이 아쉬워 헤딩 팟인데 응 도망가고 싶죠 아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으악 아 진짜 까 야야야야 무슨 리트야 응 감사하구요 한 번만 더 해봐 너 진짜 그냥 아장내버린다라고 하겠다 자 이제 헤딩 끝났으니 클리어를 목표로 가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클리어 완료 끝났어 아우 진짜 개빡친이 하아 쥐구멍에 숨어서 연습하는 상상함 키키 아니 뭔 도전을 외쳐 얘들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뭔 개똥같은 소린진 모르겠지만 어? 근데 도전을 외쳐 얘들아 화이팅 이랬는데 화이팅이 도전이지 아우 나 발탄가입고 힘쓰고 조용히 해 어? 어? 잠깐만 파티가 없는데? 어? 어? 파티가 왜 없지? 아 아 아